안녕하세요. 무슨몬 알샤프입니다. 차는 FW06이구요, 제품은 아우디, 아우디 알팔 입니다. FW06은 완제품으로 나온게 아니라, 사실 완제품으로 나왔지만 길들이기가 안되어 있어요. 길들이기가 하루 준비 됐구요. 엔진과 투스피드, 베어링, 오일쇼크 등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유있게끔 필터도 하셨구요. 그 다음에 엔진이 끝난 다음에도 플러그를 교체하려고 OK 플러그라고 하셔도 됩니다. OK 플러그, OK 플러그 준비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승리가 더 남았는데, 기본 조종기에요. 기본 조종기 대로 들어가고, 엔진 조종기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세번째 가로 해서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이미 사용했던 조종기지만, 여러분께서 조종기 하나로 여러개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신 거구요. 공부드리겠다고 구매하셨네요. 출고되기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찍구요. FW06, 어저께 길들게 잘 되었으니깐 출고되서 안전한 주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품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 이뻐요. 실제 제품을 재현한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CIF 사이트 보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주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RCIF에서 제품을 FW06 검사하시면 나오겠습니다. LED를 따로 장착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해가지고 나온 제품이니깐요. 깔끔하게 어저께 길들게 하러, 길들게 하고 출고될거니깐 이렇게 가정되겠습니다. 오케이. 엥엥엥엥엥엥. 브레이크 딱 잡히구요. 자, 오케이. 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FW06. FW06. 유튜브 검색에다가 FW06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라이센스 받은 제품입니다. Q쇼 제품이었습니다. 엽, 디딘.